피지 성경 세미나와 기독교 연합예배 주강사로 초청받은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방문 둘째 날인 30일 오전 11시 피지 대통령 관저에서 윌리엄 카토니벨의 피지 공화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피지는 총리 내각제지만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상징성과 피지군의 통수권을 갖고 나라의 중대사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날 박옥수 목사와 만난 윌리엄 카토니벨의 대통령은 2018년 피지 월드캠프를 인연으로 박 목사와 만났던 5대 대통령 조지 콘로텔을 이어 6대 피지 공화국 대통령으로 2021년 11월부터 재임하고 있습니다. 박 목사를 반갑게 맞이한 카토니벨의 대통령은 먼저 집무실에서 대화를 나눈 후 야외 로비로 나와서도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박 목사는 전쟁 후 가난했던 어린 시절, 배고픔의 도둑질을 시작하면서 죄를 알게 되고 그 이후 성경 속에서 죄사함의 방법을 깨달았다며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갖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카토니벨의 대통령은 말씀대로 의롭게 된 것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지가 신서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칵칼을 보고 Just the price 이렇게 저는 성경을 했습니다. 누구나 마주 교회를 다니면 죄인이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서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 뒤에는 마인드 교육과 그 핵심인 자제력, 사고력, 교류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피지 현지 마인드 교사 양성을 위한 한국연수, 마인드학과 설치, 시범학교 선정과 더불어 나아가 음악학교 설립에 대한 논의까지 나누었습니다. 이날의 담소 분위기는 동행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으로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카토니벨의 대통령과 만나기 전 오전 9시에는 피타 타키 카키레와 내무부 차관을 비롯해 담당 국장들과의 면담도 있었습니다. 피지는 총 330개 섬으로 이루어진 만큼 각 섬의 담당 국장들이 대부분의 행정 및 교육 정책을 도맡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피지 정부는 IYF와 협력해 마인드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온 만큼 이번 만남 또한 박옥수 목사의 방문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진행됐습니다. 박 목사는 마인드 교육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들을 만드는지 설명하며 마인드 교육이 탄생한 바탕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타기 카키레와 차관은 마인드 교육을 하면 할수록 그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다며 교육부와의 빠른 진행을 희망했습니다. 기회를 받은 시가에 대한 문화의 문화은 음성적인 방문을 제시하기로 하였고 그는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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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시이들에게 그는 교육의 문화의 문화와 문화의 문화의 문화 하나는 비행을 안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를 도로보면 되는 경험에 대한 필요는 여러 가지 경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한가봐요, 그것은 좋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더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더 능력한 장소와는 앞으로 더욱 인하이 stronger 특히 이 청소년들의 학생들은 이 기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박옥수 목사의 방문을 계기로 확인할 수 있었던 마인드 교육에 대한 피지 정부의 협력과 지지. 이를 바탕으로 활발히 펼쳐질 마인드 교육이 향후 피지 청소년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대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굿뉴스TV 신동희입니다.